지금부터는 알파 공약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듈투자그룹의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증시가 오미크론 때문에 좀 좋지는 않지만 동화기업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재를 생산하는 기업 쪽으로 유명했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주가 상승을 지켜보신 분들에게 왜 이렇게 올라갈까라고 좀 문의가 궁금증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2차전지의 전액을 자회사라고 볼 수 있는 쪽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이슈를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화일렉이라는 자회사에서 이 전액 생산 능력이 헝가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신규 공장이 추가가 될 경우에 2025년까지 약 13.6만 톤이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지금 보고가 최근에 나오면서 2차전지 성장과 함께 이 동화기업 역시도 수혜를 받는다라는 게 부각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지수가 적용을 받을 때에도 빠지지 않고 횡부하다가 오히려 또다시 고금 행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기존 고객 같은 경우가 삼성이나 LG 같은 이 튼튼한 좀 안정성이 확보된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장 증설에 따른 효과는 그만큼 더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나왔던 실적 같은 경우에도 이 신규 공장에서 발생할 이 추가 증상분 같은 경우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실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더 증가가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이제 횡부하는 가운데서 올라갔었던 쪽이라고 업종이나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바로 이러한 부분이 ESG 쪽 환경이나 사회, 지배구조 쪽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증시에서 유일하게 주목받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쪽에서 테슬라도 워낙 유명하지만 최근에 리비안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하면서 2차전지 쪽으로 계속 좀 이슈가 맞물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 진출이 미국 쪽에서 추가 공장이 증설함에 따라서 전해액의 생산력이 훨씬 더 늘어난 부분은 이 종목의 주요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전해액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양극제나 응급제보다 훨씬 더 주목을 못 받는 쪽이었다가 양극제라든지 응급제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2차전지에서 여태까지 주목을 좀 덜 받았었던 이 전해액 관련된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지만 당장 사실 증시가 가파르게 올라갈 만한 상황은 아닌데 지금 이 동화기업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대략적으로 10만 원대를 계속 돌파가 안 됐었던 이 저항권을 자제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돌파가 된 이후로는 지금 현재 이제 gda 자율로 바뀌면서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많이 빠지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버텨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이 종목의 지금 모멘텀이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손실가는 지수가 좀 안 좋은 만큼 새로운 변이에 따라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만큼 좀 낮게 잡아드렸고요. 과거에 계속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이 저항을 받았었던 자리가 다음 주지 라인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10만 원보다 더 아래에 있는 8만 7천 원을 깨고 내려가면 손실 관점으로 보자. 하지만 10만 원 선까지도 지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8만 7천 원까지는 내려오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지수가 어쨌든 변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손실가는 조금 밑으로 많이 내려잡아드렸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은 가격입니다. 지금 최근에 고점이 대략적으로 한 11만 9천 2백억 원 정도 되는데 목표가는 한 13만 원 수준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실적이 추가 공장 증설에 따른 매출액 확보가 가능한 이 부분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의 주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주가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상승이 가능하고 주가 상승 모멘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 2차 자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찬성 저감 정책에 따라서 계속 수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조정받고 있지만 일단 10만 원짜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 종목을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다는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동화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격지로는 동화기업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